안녕하세요 배우 나인우입니다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제 발이 닿는 대로 길이 된다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이끄는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 이건 제 새로운 러닝메이트 프로스펙스 에너지 플러스입니다 저 같은 러닝 초보도 또 베테랑 러너들에게도 좋다고 해서 러닝을 계속하면서 쭉 신어볼 생각입니다 달릴 때 땅에 착 하고 붙었다가 탁! 할 때 날아오르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여기 안에 카본 플레이트와 한국 타이어 레이싱 컴파운드의 기술력 덕분이래요 러닝의 매력이요? 음... 낄 때 막 몸이 튀어오르고 숨이 막 턱 끝까지 차오를 때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뭐든 빨리 해치우기보단 꾸준히 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마 달리기도 그렇지 않을까요? 저만의 속도는 초속, 시속이 아닌 계속입니다 감사합니다